자세히 가겠습니다. 자세히 가겠습니다. 자세히 가겠습니다. 자세히 가겠습니다. 허어씨 없는데? 자세히 가겠습니다. 블루니 오오 그렇지 좋대다. 블루님 펜카이 응 시부라고 100개 날라 갚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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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물을 좀 담아가지고 집어넣어야지 할투님이 할투님 고맙습니다이 할투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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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거 이거 물통 물 담으러 갔다 오지 보자 저쪽에 갔다 와야 또 있을랑가 물고기가 몇마리 마 있겠나 모르겠네 일단 물도 물부터 담아놨고 이거 시렘이 큰게 하나도 없네 짜잔한거만 있네 시렘이 큰게 하나도 없네 짜잔한거만 있네 시렘이 큰게 하나도 없네 물이 어째 떠노 이거 잠시만 대충 뜯기에 고둥이가 다슬기가 다슬기도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네 다 다슬기네 이 시끄멍기기 물을 다슬기네 이따 물 조그매만 후가 장난할게 다슬기 쓰러지는 난 추억 나만 뱅 수빈 국무 가 다슬기 마이 폐가의 팩가의 뱅 어디갔뉴노 꺼짓아 봉식아 그래 막 거짓말 하는 사람하고 같이 말 섞으면 안될까이가이 어디갔노 블랙으로 가야지 빨리 타자좀 쳐줘 안찍히나 보고있나 뭐 오 보고있네 블루 블랙으로 갑시다 바이 제가 축소하고 충전있네 축소하고 충전 잘 안될건데 아마 고개 한마리 방생 한마리 시청자 한마리 시청자 방생 한마리 저쪽에 저 돌메이사이 요거 지금 까만 봉돌 보이지 고 밑에 바늘이 달려 있거든 저쪽에 한번 던지 볼게 저쪽 보입니까 빨갛게 만들어 놔야지 더 잘 보일건데 안보이는 없네 고개가 잘 없네 잘 보이게 할수 있는데 다시 잘 보이게 하려면은 우후님 어서오소이 여기에 여기에 고개가 없어 안보여 저기다가 아까 던졌던데 한번 더 다시 던지시어 요거 요거 에이 안보이네. 바늘을 더 가까이 달아야되는데 어 지렁이 빼먹붙습니다. 빼먹붙는데 지금 바늘을 봉돌 가까이 달아가지고 해야되나 더 가까이 달아야될까 그냥 할까 가까이 살자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죽었나 살아있습니다. 블루 보세 블루길도 있나요 블루는 시청자 였습니다. 아예 물 조금따 더 넣기야 영떼님. 조그맨한거 저것보다 새끼손가락만한거는 몇마리 돌아댕기는거 보이는데 지기 잡히겠나 어 잘 보이게 모래 참 좋네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 불가 붙어 지금 큰가마리 들어갔는데 고기 물안오네 저쪽은 운역에만 딱 있네 보니까 아 다시 한번 던져볼게 이쪽 구멍에 넣어볼게 이쪽 구멍에 이쪽 구멍에 요 요 요 요 쪽에 요 쪽에 요 쪽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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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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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감사했습니다 Sexual 으 으 죽겠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할투님. 할투님이 그 전에 닉네임이 뭐였지예? 할투님. 미카님하고. 할투님. 미카님하고. 또 다른. 미카님 아까 들어왔었고. 또 누구? 아 아 아 기억하는데. 그 아 한비? 한비가 한비? 등망님 맞습니까이? 한비 한비. 다시. 어 문자 주고받던 사이라고예? 누구지예? 문자 주고받던 사이. 혹시 그 저 내 친구 와이프 아닙니까? 최고다. 세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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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다행이네. 최고다 세화 아닙니까? 아니면 다행이네. 최고다 세화였으면 바로 블랙 시키려고 했는데 아유 다행입니다. 개같은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옛날에 친구 와이프인데 완전 개같은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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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택이 예 버들치 중택이 같은 말 얼추 같은 말이고 아이고 우리 할투님이오 아이고 아이고 할투님 고맙습니다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잡아줬고 물이 작아서 붕붕 떠가 있고 지금 재활용 아따 크다. 당연 지금 반갑습니다. 어른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빵빵하니 빵빵하네 물고기들 지금 다 산란기라고 봐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리저리도 못하고 이리저리도 못하네 이리저리도 못하네 이리저리도 못하네 꿀팁인데 이거 제가 다른 사람 웬만하면 잘 안 가르쳐 주는데 모기한테 안 물리는 방법 절대 안 물립니다 모기한테 가르쳐 줄까? 모기한테 안 물리는 방법 모기침이 그대로 밖에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모기한테 안 물리는 방법 잘 들으세요 집에서 모기가 막 달라들어 가지고 계속 물지 않습니까 계속 못 물게끔 모기가 배부를 때까지 완전히 배부를 때까지 가만히 참고 있다가 배부를 때까지 계속 먹게 놔둡니다 놔두고 나서 소화시킬 때는 안 물거든 배부를 때까지 계속 물으라고 놔두면 그 다음부터 안 물립니다 꿀팁 꿀팁 우리도 배부르면 안 먹지 않습니까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속으로 씨발라 개소리 하고 있냐면서 죄송합니다 세 마리가 끝이니까 이제 또 안 올라오네 세 마리가 끝이니까 이제 또 안 올라오네 대가리 살 내밀던데 여기가 견제하는 것 같네요 저 안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저기 해 Themen 나 어찌 아니